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백돌, 이 4점이 요소기죠? 흙 2점을 살기 위해서 과연 이 4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어떤 방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? 수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끊습니다. 끊었을 때 백은 뭐 여지가 없죠?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어요. 이때 먹여치기 하고요. 따야겠죠? 단수치면 이때 이을 수가 있을까요? 이음은 뻗어가지고 다 죽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단수칠 때 할 수 없이 이걸 따야 되겠죠? 이렇게 해서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백이 다른 수가 있을까요? 끊었을 때 다른 수가 없죠? 이거는 외길이 됩니다. 외길이. 그렇죠? 이렇게 끊고서 단수칠 때 먹여치면 아까처럼 이런 모양이 납니다. 이거 이을 수가 없죠? 뻗는 수가 있어가지고.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